이렇게 리본을 묶지 않고 끈처리하는 거는 스캇 이전에도 있던 거라서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쇼츠에서 2023년 혹시 유행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따라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최근에 나오는 발매 예정 이미지 중에 스캇 아닌데도 이런 끈처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기존에 있던 걸 마케팅에 활용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게 조던은 하이인데 흰색 농구와 일색이던 농구판에 85년 나이키가 조던은 하이에 색상을 입혀서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나이키가 처음 한 게 아니거든요 80년부터 이미 길거리 농구에서 컬러코스턴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중들 사이에서는 농구와의 컬러를 입히는 게 이미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키가 그걸 농구판에 끌고 들어온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반 조던은 노우를 가지고 스캇처럼 끈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잖아요 보신 구독자분들 계실 텐데 댓글로 에어포스1도 스캇처럼 끈을 묶을 수 있는지 문의 주신 분이 계시길래 오늘은 에어포스1 로우를 스캇처럼 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다시피 조던은 로우하고 에어포스1 로우는 텅이 다르게 생겨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가지고는 에어포스1은 스캇처럼 끈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리본 처리 안 하고 스캇처럼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스캇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었었고 그리고 영상도 그렇게 묶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역시 조던 로우 묶는 방법 올라와 있는 것들하고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루즈하게 묶는 방법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신었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힐슬립도 있고 해서 이 방법은 진짜 비추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안쪽으로 여유 끈을 남겨서 안쪽에 두는 방법인데 이 방법 역시도 신을 때마다 끈의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되고 신다가 끈이 한 곳으로 쏠리면 발등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도 저는 비추고 이렇게 리본으로 묶지 않고 스캇처럼 깔끔하게 끈 처리하는 방법은 저번 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역시 짧은 끈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짧은 끈을 못 구하니까 그냥 기존에 들어있는 신발 사면 들어있는 끈 갖고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방법 역시도 아마 다른 데서 못 보셨을 겁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앞서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느슨하게 하는 거하고 안에 이제 여유분 남기는 거 근데 이게 신발 끈 자체가 길다 보니까 안에 여유 끈을 남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여유 끈을 어떻게 고정을 잘 시키냐 그게 관건인데 이 끈만 잘 고정시키면은 뭐 신을 때마다 끈 정리 안 해도 되고 뭐 신으면서 끈이 한쪽으로 쏠릴 일도 없기 때문에 신는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방법은 이 조던 로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방법하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좀 편한 방법으로 이 조던 로우는 묶으시면 되는데 좀 참고하실 거는 나이키에서 나오는 신발 끈들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120에서 130대로 나오거든요 받는 신발마다 신발 끈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에어 조던 로우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요 묶었을 때 끈이 좀 길이가 좀 예쁘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묶으시면 될 겁니다 이제 신발 끈 묶는 방법 영상 올려놓을 건데 에어포스 원 로우 하고 조던 로우 하고 같이 다 붙여 놓겠습니다 편집 안 할 거고요 보시고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끈 구멍이 약간 다릅니다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일반 에어포스 원이나 일반 조던 로우도 스카처럼 예쁘게 끈을 묶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 공 구매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신발 잠깐 설명드리면은 2013년에 발매한 블레이저 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에어포스 원이고요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붉은 끈이 원래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여분으로 파란색 끈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잘 보이라고 일부러 흰색 끈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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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